089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은 동사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핵심 기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 생산 시스템 및 자체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국내 최고 수준의 불소수지 및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혼합, 중합, 합성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 요구물성을 만족하는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두 차전지 부품, 프린터의 핵심 부품 등을 제조함 기업 개요 대시 전자기기 부품 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연위하고 있으며 인천의 본사와 이 삼공장 및 경남 양산의 양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두 차전지 부품 및 프린터 부품 디스플레이, fpd 거세트, ptf 시트와 반도체용 웨이퍼 캐리어, pcb 기판 천공용 시트 등임 대시 2019년 유럽 진출을 위해 중대형 두 차전지 제조업체인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현지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장비 사업에 부진해도 두 차전지 부품, 차량용 부품 등의 수주 증가로 부품 사업이 성장한 가운데 OA 및 반도체 필름 등 소재 사업에 수주도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상승 대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소폭 하락하였음 대시 LCD 산업 및 반도체 산업의 부진해도 차량용 부품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두 차전지 산업의 성장세에 따른 견조한 수요 신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사업 확대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상하 프론테크의 시가 총액은 48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위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의 상장 주식 수는 1598만 9037주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의 퍼은 62.4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2.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2.58배 11,8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4번지억원, 120억원, 12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원, 93억원, 74억원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번지 61%이고 유보율은 2247.4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